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이 빗속에 세금, 눈물이 많죠. 어디로 흘러가는가? 빗속에 세금이, 그 세금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세금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걷으려고 하는가? 그게 나한테 다시 오는가? 아니면 어디로 딴 데로 가는가? 지금 이렇게 빗속에 세금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잠을 못자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소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 국회의원들이 있죠. 가령 이렇게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 이렇게 해가지고 발의연언월이 2020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발의자가 진성준, 조홍천, 진선미, 김교홍, 문진석, 조호섭, 정경순, 홍기원, 문정복, 강준현, 허영, 김희재, 장경태, 박상혁, 김윤덕, 윤우덕, 천준호 의원, 17인의 발의. 의원번호가 2156번, 이거에 대해서 70대책에 대해서 후속 입법을 하는 거죠. 제한 이유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령 이제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거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1. 단기 폐지, 그 다음에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주택, 임대주택 폐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신규임대급 8년짜리를 다 10년으로 연장을 하겠다. 연장, 의무 임대기간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보험가입 의무화 하겠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자발적, 의무 임대기간 내라도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는 주겠다. 등록 말소 기회를 주는데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알아서 말소를 하는데 혜택 버는 것을 본인들이 포기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말소 기회를 주는 대신에 혜택은 보장해 주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5번이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 된다. 자동 말소. 말소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폐지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의무기간을 연장시키겠다, 말소시키겠다, 말소시키겠다. 이거는 자바 자진 말소 기회는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해피한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맨날 냉소적인 말, 이런 저주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런 말 쓰면 그 사람이 해피한 건 아니죠. 해피한 사람이 해피한 단어를 쓴다 이거예요. 즐거워, 즐겁다, 뭐 이렇게 신난다, 아이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써요. 긍정적인 말을 쓰고 희망적인 말을 쓰죠. 그 단어 습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면 암 환자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잘 사는 분이었어요. 잘 사는 분인데 친구들이 평소에 시기했던 마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아, 인생은 참 공평해.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을 들은 것보다 그 말이 그렇게 뼈아팠다. 그 가슴이 아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심, 병에 걸리심 입장에서. 인생이 공평해. 인생이 공평하다는 말은 참 너 잘 걸렸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동안 너가 참 돈도 만큼 다 해피해 보인 것 같은데 너 건강은 그렇게 암 걸렸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참 공평하구나.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게끔 만드는구나. 거기서 자기가 어떤 위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팠는데 아, 참 고소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을 마치 위하는 척 인생은 공평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말 속에는 다 가시 있어요. 꽁차 속에 가시 있듯이. 좋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위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위해주는 척 하는 것 뿐이죠. 그 속에는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별거 있어. 그냥 뭐 편하게 살고 되면 되지. 마음을 놓고 살면 되지. 마음을 놓고 살면은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인생이 별거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본인은 그러니까 도박하고 다녀요. 도박해가지고. 다 집 날리고 돈 날리고 가정 파탄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위해주는 말이 절대 위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다 사촌이 땅 사면 아파요. 배 아파요. 배 아픈 시기 질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요. 결국은 그 시기 질투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그거 있는데 피를 나눈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 누구 하나가 아버지가 누구 하나만 잘해주고 재산 조금만 더 주면 막 성질 내는데 피가 안 섞인 일반 사람들이 남남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얼마나 위해줘요. 그거는 다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위해주는 말이 결코 위해주는 말이 아니다. 그 까지가 있는 말들이다. 특히 좋은 말들 자꾸 하는 거 좋은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보십시오. 이 폐지, 의무와 말소, 의무기관 연장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인의 국회의원들 사고가 부정적인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분이다. 어떤 부분에서? 인생 전체에서 인격이 부정이라고 나는 거기까지는 비하시키고 싶지 않아요. 단지 임대,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등록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분들이다. 그 단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월 10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12월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민특법 개정안이죠. 민특법 개정안이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5조, 6조, 67조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부칙 제2조에는 민간임대등록유형 폐지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정해놨어요. 그 규정에 요약을 하면 2020년 7월 11일 기준으로고 11일 이후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등록을 신청해서 이 법 개정일, 개정신행일이 이렇게 있고 인 경우에는 11일 이후에 등록 신청한 분으로서 단기 또는 장기 아파트 임대 민간임대등으로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한 사람들 이렇게 단기 또는 아파트 장기 장기로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은 등록하고 등록 신청한 사람들은 이 등록은 뭐냐 하면 이 등록은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등록은 말소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개정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게 말소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소급하겠다 이거예요. 소급해서 말소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시행일 이후부터 말소로 돼버리고 이거 등록 신청은 무효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에서 4년에서 8년으로 등록한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행법이 변경을 인정을 해주니까 변경 신고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8년으로 등록하더라도 말소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급하겠다. 소급하겠다. 소급 비법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소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리 검토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리 검토하실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7월 10일 이전에 이미 단기나 장기 아파트로 등록 신청을 했거나 등록된 분들 있죠. 등록된 분들은 7월 11일 이후에 이렇게 등록된 분들이 8년짜리로 8년짜리로 8년 장기 쪽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미 변경을 신청을 했거나 변경 신청했거나 변경한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이 현행법에 따라서 변경을 일단 장기임대로 다 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5년을 채워야 되니까 세법상 장기임대가 5년이니까 5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4년으로 끝난 사람들은 장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무효로 본다 이거예요. 이건 무효다. 해버리는 거예요. 무효. 이것도 소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이나 7월 11일 이후에 개정일 사이에 4년짜리든지 8년짜리든지 이렇게 4년이 8년으로 변경을 했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8년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다 그냥 말소해버리겠다 이거예요. 말소하고 등록 신청한 거는 다 무효로 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소급해가지고 이제 다 소급해가지고 세제 혜택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이후부터는 세제 혜택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4년짜리는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한 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세도 합산되지 안 해줄 것이고 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4년짜리는 죽었다 해라 말이죠. 본인들 17인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임대차 3법이 이렇게 통과되듯이 국교의 상임이 이렇게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당하고 뭐 이렇게 없이 막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법도 그대로 통과되겠죠. 통과되면은 이제 이 빚 속에 세금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급까지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뺏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투기꾼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4년짜리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다 6억 미만이에요. 6억 미만이고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두 채 만들고 이런 거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투기꾼이냐 이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리고 한 번 줬다고 한 번 준 거를 왜 또 뺐느냐. 소급이 아니냐 이거 소급. 소급이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부진정 소급이다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신뢰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신뢰가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갑자기 8년 하면 세트 혜택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년은 하면 내가 이제 70%까지 받고 50% 장특공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딱 끊어버리잖아요. 이거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납세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본인들은 이거는 무조건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부진정 소급 입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종결된 법률 관계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설령 그러더라도 그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익이 그만큼 도대체 이 폐지한 의무가 뭐냐. 이거 아파트 장기 임대 폐지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다.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하면은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꺼지냐 이거예요. 내려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려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공익을 취하기 위해 공익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뭔가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22번 대책을 내놔도 내려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택시장에 더 과열만 됐지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는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무슨 놈의 공익을 하냐 이거. 본인들이 무슨 공익을 추구했냐. 그거는 이 진성준이라는 그 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그랬다 하잖아요. 집값 안 내려간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속내를 비친 건지 아니면 말실수한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속내를 비친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해명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속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왼서 대답을 한 길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야당은 지금 세금 정책으로 인한 집값 하락론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말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죠. 이분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안 내려간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말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거래를 풀지 않잖아요. 거래서 인하여서 거래 물꼬를 틀지를 않잖아요. 일단 거래를 그냥 꽉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속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집값을 내리기 안정시키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이걸 폐지를 한다고 해야지 그래야 그게 공익이지. 집값을 하락시키지 않는 정책을 편면서 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공익이냐.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그 공익이 뭐냐 이거예요. 주택과열 요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공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공익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야당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니까 부동산 대치 그 정도 내놔도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또 말씀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구 자체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언론 기사를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물론 이 말구만 문구만 가지고 뭐라 한다고 말씀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나는 이 문구를 탁 보면서 너무 우아했어요. 내가 왜 잘못 보고 있는가 그런데 참 솔직하다. 사람이 참 솔직하다. 그러니까 남들은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한다고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 아 투기꾼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듣고 이게 집값이 안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내리는 정책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사람이 그래도 속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좋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을 발의한 사람 아니였다. 원칙 입법이다. 부동산 민주화한다. 토지 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켜 주택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개헌에 앞서 우선 현행 부동산 관련법을 선봐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론화 시키겠다. 진 의원은 이제 아직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공론화를 위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주택 공개념으로 가겠다 이거죠. 토지 공개념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세율 올리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주택 다 공유해버리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지자. 이런 거죠. 결론은. 그런데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가구 1주택 내가 자꾸 말하지만 일가구라고 쓰는 거는 법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내가 자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전을 보지를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가구 1세대 1주택이지. 일가구 1주택이라는 게 지금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국회의원분들도 이 법적 근거 법리 법률 용어를 혼용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문제다. 저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이 자체를 개념 정리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 같은 것도 세법 강론이 다 적해져야만 국세기본법이 나와요.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작정 50명 이상이 우후죽순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하잖아요. 부동산 입법 발의를.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테스크포스에서 전체적으로 법리로 이렇게 다 가룰 거는 가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소급 입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법리 검토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익이 얼마나 들고 진짜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 좋아요. 부동산 집값을 안정해 위해서 주택을 가지고 자꾸 투기하는 사람을 찾겠다. 이거 아니에요. 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치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부세,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까지 다 비과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확 확 확 높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니면 다 이렇게 투기를 잡겠다. 그러면 투기가 무엇이 뭐냐 이거예요. 투기가. 투기하고 투자가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투기도 분명히 이 사람도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안 냈으면은 그거는 이제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무조사로 해가지고 고발하면 돼요. 범칙조사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그물망이 촘촘해가지고 빠져나기가 힘들어요. 다만 적출의 시기 뿐이. 지금 당장 적출하느냐. 나중에 2, 3년 후에 적출하느냐. 5년 후에 적출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투자는 당연히 세금 다 내고 적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투기하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느냐 이거예요. 진성준 의원도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법안을 무작정 만들기보다도 뭔가가 주택시장을 과열했다. 과열이 누가 했냐 이거예요. 행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행위자가 과연 누구냐 이거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가 입법을 통해서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핀셋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투기하고 투자의 개념을 찾아내고 투기 개념을 찾아내면 투기꾼이 나오잖아요. 투기꾼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면 투기 세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 세력을 우리가 세무조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컸다. 거악이 돼버렸다 하면 이제 입법으로 이렇게 뭐를 다룰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법 개정안의 세법 개정 이유를 보면 아파트 8년 장기임대 폐지하겠다는 것은 주택시장 과외를 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 그 말 외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4년은 단기를 왜 폐지를 해요 단기를. 그러니까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갱신계약 청구권을 모든 임대차에다가 임대주택에다가 다 도입을 하니까 굳이 세제 혜택을 줘가면서 하는 이 등록 유형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동산 주택시장 과외료인하고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 주택 집값 안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리고 단기가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다 해야지 단기는 다세대 있고 다가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주택시장 과외료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택시장 과외료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거는 주택시장 과외료인도 아닌데 왜 그 단기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를 해가지고 그 단기가 계속 이제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되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를 여기에서 그냥 길목에서 차단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4년에서 5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차단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6년도 없애고 7년도 저절로 없애는 거죠. 여기서 없애버리면 여기서 없애버리면 길목에서. 이거는 진짜 넓으신 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의 눈물을 흘리는 빗속의 세금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더 추징을 하고 싶어서 그러겠느냐 계산해보셨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보셨냐. 진짜로 투기 세력이 그분들이 투기 세력인지 3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기 세력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도대체 투기 세력이 뭔데 이것들 특정도 안아놓고 무슨 주택시장을 과열을 했다. 아니 투기꾼을 잡아야지 투기꾼을 잡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생사람들을 잡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소급을 해버리고 소급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도 말을 해야 되죠. 제 계정 예안으로 제한이윤만 딸랑 써놓고 부칙을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전혀 적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대책 그러니까 법칙국가가 아니고 대책국가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책만 나오면 끝이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법이 현행법이 살아가지고 변경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거 등록한 거 전부 다 모여야 그리고 다 말소해버려. 다 자동 말소해. 이런 식으로. 아니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국가가 하라고 정부가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일체 안 해야죠. 왜 언제든지 대책 내가가지고 다 없던 일로 해. 이러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이렇게까지 편한 법을 만들면은 도대체 훈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요. 법리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낼 때마다 야 지난 거는 하지 마. 그리고 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의 씨앗이고 고통의 눈물이 됩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일하시니까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뭐 그까이 조단이 뭐 이런 거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별거 몇 천억짜리 뭐 그런 거 아니다고 하지만 진짜로 그 이렇게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시려면요. 조단위로 잡으려면요. 세금 공제 있잖아요. 공제 혜택 비과세 혜택 이런 거 조특법상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으면 돼요. 세수를 더 걷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훈련된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부를 잘 활용하시면 세수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왜 서민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4년 하신 분들이 뭐 제가 상담을 해봐도 뭐 이렇게 큰 부자들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놈들 아니에요. 원놈들. 원놈인데 원놈을 가지고 원놈 20행방미터 미만짜리들인데 그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해서 국가가 장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도 해라 해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딴 말 해버리면 둘째 이 나라가 어떻게 애견 가능성을 가지고 사느냐. 바로 우리가 법치국가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다. 그 말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를 포기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발의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법으로만 하면 다 되는지.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죠. 법에는 실질적인 법. 실질적인 법이 헌법 합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 전체국가도 하죠. 독재국가도 하고 다 하죠. 형식적인 법률로만 하면 법치주의 한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세금은 세제 혜택을 다 몰수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받은 세금의 강물이 세금이 계곡물로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그 다음에 강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해와 같은 넓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보는 그 바다로 안 가고 어디로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장담할 수 있느냐. 어디로 갔는지 이 세금이 많은 세금들이 지금 도체 그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억우심이 든다. 그런 의문이 든다. 도체 강물이 돼가지고 세금의 강물이 도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올라가느냐. 어디로 누구한테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 피드백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쉽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국가가 체제로 들어가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되게끔 이렇게 밀어주신 분들이 표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폐해만 폐지더라도 또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입법을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논쟁을 하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이렇게 뭔가가 토론이 되고 그럴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잠잠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면 손살같이 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 어 어 하다가 이제 싹 가버리는 거 세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버려도 되고 저렇게 해버려도 되니까 이제는 참 세금에 관련 입법이 자신감을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급 유연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